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실제 시장 점유율도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전기차 그 중에서도 현대차의 일본 진출이 과거와 달리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우리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정작 뒤집어진 곳은 일본입니다. 이번엔 일본 자동차 시장이 위험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현대의 일본 재상륙에는 새로운 무기가 장착되어 있다며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일본이 이번 현대의 재상륙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그들이 항상 자동차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기술에서 가장 앞선 유럽에서 현대차 그룹을 극찬하고 나섰다는 점인데요. 유럽의 고평가에 사죽을 못 쓰는 일본에게는 유럽이 최고의 차로 현대차 그룹을 선택한 것이 큰 충격인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독일 3대 전문지 선정 유럽 최고의 차로 뽑혔다는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졌고 대개 이런 경우 억지 비난으로 도배가 되어야 정상인 야후 재팬에서 의외의 반응들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디자인은 일본보다 1보가 아닌 2보, 3보 앞서 있다. 일본 전기차 리프의 디자인은 구미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미국에 가본 적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일본산 가전제품은 거의 전무하다. 보이는 건 거의 LG 아니면 보쉬다. 일본 제품이 세계제일이란 건 이미 과거의 일이다. 한국차라고 색안경을 낄 필요 없다. 내가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한다면 사보고 싶다. 스포티지는 멋지더라. 세계에서 프리미엄 차라고 인정되니 당연한 것이다. JD 파워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철강, 조선도 한국 브랜드가 석권하고 있다. 니산 아리아는 어때? 얼마 전 발표되었지만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가 없다. 이렇게 여유부리다가 시간을 놓칠 것이다. 한국 메이커와 비교해도 속도가 부족한 것 같다. 자동차마저 한국에 지면 일본은 추락해 아시아의 단순한 소국이 된다. 한국은 예상 이상의 기술력,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 자리를 한국에 빼앗기지 않길 바란다. 라는 등으로 이렇게 비난보다는 인정 또는 한탄 등의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인들이 그들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을 우려할 정도로 지금의 한국 자동차 기업의 위력은 일본에서도 위기감을 초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뜬금없는 현대의 일본 재상륙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국 브랜드의 충성도가 매우 높은 일본에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하이브리드에만 집중하며 전기차에 뒤처진 것을 틈타 지금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들은 앞다투어 일본으로 향하고 있으며 현대 역시 그 흐름에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 내수시장을 장악하던 일본 자동차들의 공백이 전기차 부분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전 도쿄대학 특임교수인 무하자와 요시히사는 일본의 프레지던트 온라인을 통해 세계는 이미 전기차 시프트가 한참인데 일본은 후진국인 현실이라면서 일본 메이커들은 세계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움직임이 둔하다 비난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도 일본의 자동차 전문지와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경이롭다는 극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팬 온라인은 아이오닉5와 넥소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은 물론이고 성능 등 다방면에서 전혀 뒤처짐이 없다고 전하고 있으며 실제 넥소와 아이오닉5 시승기 기사에서는 사람들이 상상하고 있는 수준 이상이라면서 조작 성능에 있어서도 승차감에 있어서도 정숙성에서도 극찬을 했습니다. 특히나 아이오닉5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존재감이 있다면서 인테리어는 거의 고급 객실 수준이며 이런 분위기는 현대만의 독특한 스타일링이라면서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등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측정 역시 전략적으로 잘 되어 있으며 현대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일본인들이 있는데 현대는 이미 세계 탑5 자동차 그룹이며 지난 수십 년간 현대를 지켜봤다는 필자는 북미와 유럽, 인도 등에서 글로벌화 시킨 바 있고 게다가 현대의 강점은 해당 국가와 지역의 동향을 철저히 살펴 본사와 현지 법인이 하나가 되어 단번에 움직이는 기민성이라 설명하는데요. 이런 현대의 글로벌화를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노하우가 결집되어 일본 메이커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속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번 일본에서의 현대의 움직임도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성 전문지 GQ 재팬도 아이오닉5는 경이로운 수준이라 극찬했는데요. 현대의 일본 재상륙의 미래는 밝다면서 지금 전세계 전기차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 유력 후보가 될 만한 차로 아이오닉5를 권하고 싶다면서 전문 자동차 저널리스트는 아이오닉5에 대해 주행성과 가속부터 눈부신 전기차라며 세계적으로 평가가 높은 현대차에게 기대했던 그대로였고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적 인테리어 디자인을 극찬하는 기사는 라이벌은 테슬라인가? 라면서 한국과 전기를 연상해보면 삼성이나 LG 같은 국제적인 글로벌 브랜드가 연상이 됐지만 이제 현대도 전기하면 떠오르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며 일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테슬라 모델3와 정면 대결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반면 현대의 일본 재상륙에 대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일본의 치쿠다 모빌리티 종합연구소 대표 치쿠다 요시오는 다이아몬드 온라인의 칼럼에서 현대가 13년 만에 일본 재상륙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현대는 미국 GM을 제치고 세계 4위에 등극한 기업인데 이런 현대차가 세계 주요 시장 중 유일하게 먹지 못한 시장이 일본이었고 이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7대 불가 사이로 꼽히는 현상 중 하나였다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수입차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인물이 3년 전 현대자동차 재팬 고문이 되었고 일본 재상륙 프로젝트 팀은 이미 구상이 되어 있던 것으로써 그 당시부터 2022년 재상륙을 목표로 한 것이 실제로 구현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현대의 이번 재상륙 작전은 전기차와 수소차로 좁혀 온라인 판매로 고객 개척에 도전한다는 것인데 이는 테슬라의 판매 전략과 유사하지만 여기에 카쉐어라는 조합을 합친 새로운 시도라는데요. 다만 필자는 이런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격전지인 만큼 점유율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 생각하며 일본에서 수입차는 살아남기 힘들다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수입차들의 점유율은 1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일본 브랜드가 강세인 점을 들며 그나마 독일 3사 정도만이 압도적인 강세라는 필자는 테슬라 역시 일본 시장에서는 판매 실적을 늘려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미 10년 전에 진출했음에도 그렇다는 것인데요. 테슬라가 최근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판매를 늘리고 있기에 현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의견의 필자도 현대의 다른 가능성에 주목했는데요. 그것은 전기차 부문에서 세계로 넓혀진 현대 브랜드를 일본에 침투시킨다는 전략이라면서 현대차가 실제 일본에서의 판매량을 올리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현대라는 브랜드 자체가 일본에 각인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가 일본 재상륙의 비장의 무기로 꺼낸 것이 바로 한류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일본의 웹카톱은 현대의 일본 재상륙에는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젊은 층을 공략하는 교묘한 전략이 숨어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한국차라고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만 지금 일본의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에게는 이런 반응이 전혀 없는데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해온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현대는 온라인 판매와 카쉐어링이라는 전략으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을 메인 타겟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GQ재팬 역시 현대가 하라주쿠에 기간 한정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 것을 두고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지역을 의도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자동차 전시가 아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를 공략한다는 것인데요. 니케이 아시아 역시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대가 일본 업체들과의 일본 내 경쟁에서 밀린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는 전략 자체를 바꾸어 하라주쿠의 매장을 열고 기술에 정통한 일본의 젊은 세대를 공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일본 경제 저널리스트 이미이치 타로는 머니보이스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래 예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필자는 재상륙을 하는 현대가 일본을 석권하는 날 일본은 TV와 스마트폰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데요. 현대가 12년 만에 일본에 재상륙하는데 과거에는 일본차와 한국차의 성능차는 격차가 컸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기에 TV나 스마트폰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 한국과 중국산 자동차들만이 일본의 도로를 달리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자는 현대가 분명 일본차보다 상품성이 뒤떨어진 시대가 있었으며 굳이 현대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제일교포이거나 택시 정도라는 과거의 인상이 있지만 이번 재상륙을 하는 현대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전기차인 아이오닉5를 앞세워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본차의 손색없는 품질의 차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TV 시장의 변화를 비교하는 필자는 2000년경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실시로 인해 액정 TV가 급격히 보급될 당시 일본 브랜드 샤프가 열심히 연구해 어필을 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지금 시점에 일본에서 액정 TV를 제조하는 곳은 없어져버렸다면서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이 일본을 석권하거나 혹은 그 뒤를 추격 중인 중국산이 대거 등장해 올 수 있으며 그 시간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허나 다행히도 일본 브랜드들은 각사별로 판매루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차가 일본차를 대신하기에는 나름의 유예기간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일본 자동차들이 전기차 영역에서 완전히 뒤처지고 있는 점이 매우 염려가 된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이 크지는 않기에 일본에게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이오닉5를 본 일본의 전문가들은 기술 격차에 기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분석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이는 분명 큰 강점이지만 문제는 이 분석에 따른 빠른 행동이 이어지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비커 속 개구리 마냥 큰일이다를 외치면서도 변화의 속도는 매우 처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현재 우리 기업들에게 추격당한 대부분의 산업들이 바로 그 증거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가 지금 당장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판매량 증가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 현대라는 브랜드를 각인시켜 나가는 것은 훌륭한 전략이며 비커 속 물이 끓어오를 때쯤이면 일본의 마지막 보루인 자동차 시장에 마저도 한국이 태극기를 꽂아버릴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5시 utila 5시 utile 5시 utile 원장 국보 5시 utila